아, 인생 ㅈ같다 그냥 본캐 키울때도 5킬 6개 사냥해서 그틀 가서 찾는거지, 아 씨발 나 원래 저거 거절할라 그랬는데 실수 잘못 눌렀어 아, 개짜증나네 잠깐만 야, 너 왜 죽었냐? 나 왜 죽어있어, 씨발 뭐야? 아, 야, 나 왜 죽어있는데? 나 어제도 죽어서 사냥하다가 씨발 친구 거 롤 도와주다가 나 진짜 ㅈ같네 와, 오늘 사냥한거 다 날렸다 나 오늘 1시간 정도 사냥했는데